가시장 공개해주세요 시청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야 그게 뭐냐? 시청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게 뭐냐...? 악! 마지막을 먹습니다 옆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햇살은 진짜 좋고, 오늘은 양념들과 하얀색을 찍어서 하지만 이제 양념에 사람이 너무 맛있을거래요 우리나라 한탓 한탈로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가게 깅두고 나중에 눈물을 잊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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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고고고. 안녕. 엄마 콘도까지 와서 사진을 찍니. 그놈의 사진. 안녕. 충수는 그렇게 안 녹구나. 아 근데 되게 깨끗하다. 여기 콘도. 내가 살면 안 되나? 여기 콘도 로비입니다. 와 로비도 먼지 하나 없네. 관리 잘한다 여기. 로비 에어컨 두 대 있고. 다 깨끗하네. 청결 상태. 와 좋아. 우리 여기 콘도 스테이 안 돼? 엄마 콘도. 오 수영장. 엄마한테 돈 줘야 돼? 이렇게 수영장. 와 수영장도 크네.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수영장. 아. 어디 피트니스도 있어? 아. 수영 배드도 있고. 야 여기 좋다. 엄마 콘도. 오. 여기 헬스장. 아. 헬스장도 이렇게 있네. 바로 수영장 옆에. 아. 어우. 헬스장도 되게 깨끗하다. 관리를 잘하네 여기. 살만하다 진짜. 와. 이중 보안. 여기 휴지도 왜 이렇게 놨지? 이중 보안이네. 와. 좋다. 오. 아. 7층. 행운의. 행운의 세븐이네. 7층. 다 깨끗하다. 행운의 진짜 7. 7층입니다. 오. 야. 좋다. 진짜 좋다. 여기. 엄마 콘도.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다 있고. 주방이 있고. 신발장. 어머니가 이런거 잘 꾸며놓으셨어. 좋아가지구. 이거 올 인테리어 엄마가 한거잖아. 설마. 이런거 이런거 다 매탄. 오.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이제 안방. 안방이랜다. 침실방. 뭐지. 우와. 거울 이렇게 되어있고. 화장대. 침대. 조명. 이거 다 어머니가 직접 다. 에어컨 입고 한데. 네. 줄리형이구나.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빠 여기 안돼? 컷 편집 여기 안돼? 네. 너무 좋다 진짜. 이야. 진짜. 들어왔다. 인테리어도. 와.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비쌀거 같은데? 넷 안녕. 갑자기 넷. 여기 베란다인가 보네. 아. 아. 뭔가 아니야 이거랑? ABC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많이 그니까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저기 저 아줌마 뭐하시는거야? 라이브 할거에요. 저기 라이브. 보이시나요? 저기 라이브 할. 틱톡 아니에요. 틱톡. 깜짝 놀랐어. 안 보이시지. 안 보이시지. 저기서 갑자기. 요렇게. 뷰도 괜찮고. 가격만 맞으면. 나 얘도 살고 싶다. 요렇게. 여기 옷장. 다 어머니가. 다 이렇게 빨래 해놓고. 뭐 이렇게. 다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요기 이제 안방 화장실. 화장실은. 어우. 향기가. 와. 역시 어머니야. 향기가 다르네. 요렇게. 무조건 꽃이지. 엄마. 이렇게. 여기 안에 샤워실. 와. 진짜 깔끔해. 먼지 안 들어오지. 가격만 맞으면. 아. 진짜 좋다. 살만하겠다. 디뷰도 세고. 뜯지도 않았네. 어머니가 이런걸 잘 안 뜯으시더라고. 이런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루. 셔프파 이렇게 있고. 집이 여기 또 있고. 집이 여기 또 있고. 집이 여기 또 있고. 집이 여기 또 있고. 집이 여기. 카페트. 아. 진짜 이쁘다. 청소를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건가. 혼자 하고 둘이 살기 너무 좋다. 진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딱.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 담배한대. 커피 한잔 딱 먹으면서. 조명도 안 돼. 엄청 잘 해놓으셔가지고. 에어컨은. 두 대. 하는거야. 힛. 저거 뭐야. 전기. 밥 해먹을 수 있고. 자. 엄마. 어. 아. 혹시. 아. 아 produces. 그.. 아. 짜 room. 입은 starve가 ALGI. ė드라 방향 hollow. 눈을 뺍어. 그럼은. 하면 função이 becomes 최소.